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난감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악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난감하다 일은 하셔야죠. 어차피 거기는 독이 된 성패를 든 자리라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늘 이런 선택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웠죠. 제주도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 잘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투표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반드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도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읍면 지역인 한림환경통폐안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의회만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서귀포가 한번 양보를 했다. 그러한 정서가 꽤 강하게 남아있죠.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굉장히 바쁘셨나 봐요. 방송 직전에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한가한데 오늘 좀 출장이 있어가지고. 아, 예. 항상 방송에 있는 뭐가 좀 바쁜 일이 생기죠. 변호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요. 일단 선거구 획정인데. 아니, 이게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당초 제주도에서는 지역구 2명에 비례대표 1명 늘어나는 것으로 3명 계산해서 46명 쪽으로 잡았었는데. 네. 이게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이렇게 45명으로 결정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3명이 안 되고 2명이 좀 됐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이렇게 최종안을 결정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 전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전개특위에서 발표를 한 것, 또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타 시도의 광역 의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3명 대신 2명을 중원한다. 이번에도 형평성입니까?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형평성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어떤 거 좀 봤더니 다들 선거구 획정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인구 연동이 계속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구 2석, 비리 1석을 주는 게 마땅해 보였지만 단순하게 인구 편차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장면말로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 군데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국회에서 예상과는 달리 1석을 또 뺏어 가시는 바람에 지금 혼란의 두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거 예상을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형평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좀 난감한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 악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난감하다 또 일은 하셔야죠. 어차피 거기에 독이 된 성패를 든 자리라서 욕을 먹더라도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늘 이런 선택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려웠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아마 악마의 선택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선거인데 무슨 악마의 까지. 제주도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 잘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쓰긴다. 잘못하면 금기어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까 법률에 의거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상 헌재가 내린 결정상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최소 기준보다는 3분의 1 넘어섰기 때문에 3배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법률상은 아라동과 애월은 분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조정 대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거기는 분구를 해야 되는 상황. 필연적으로 일단. 그렇죠. 계산 방법이 우선은 제주 지역 전체 유권자 수를 계산을 먼저 하고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선거구별로. 그러면 선거구가 예를 들어 30개면 나누기 30이 되는 거고 지금 29개니까 나누기 29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평균 인구가 이건 최근에 거는 제가 못 봐서 2020년 기준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인구가 2만 1,700명. 그래서 상한이 3만 2,500명 하한은 1만 8,000명.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서 이 기준을 보통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직전 말,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아마 이번에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아라동하고 애월은 최고 수준을 넘었으니까 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분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 적절한 수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칙을 개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부칙 개정할 때 원래는 동을 쪼갤 수가 없게 해놨는데. 대리민 동의. 부칙 2조에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도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서는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또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분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분구의 표현이 정확하게는 분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읍면동을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또 선거구가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디가 없어진다. 이 개념하고는 훨씬 완화된 수준에서의 분구가 되겠죠. 일단 제가 4년 전에 욕 많이 먹으면서 획정일을 했었는데. 획정일을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상일 변호사님 아까 인구 기준일을 선거구 획정일을 2021년 12월 말로 했는데 아직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일이 그걸 결정하고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할 건지 9월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명압이 엇갈리기 하나 있고. 아 그래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로 이렇게 통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가 그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구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하면 강호진 센터장께서 헌법 소원을 걸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니까 제가 후보자가 아니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후보자가 아니라도 유권자면 할 수 있죠.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아라동과 에어럽 선거구를 분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격이 되면 결국은 다른 곳 한 곳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이 어디 어디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환경면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요. 환경추자면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만 853명.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중앙, 정방, 천지동이 8,96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변호사님 말씀은 2021년 9월 기준인 거고 만약 흑정위원회에서 2021년 12월 말로 하면 환경면은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넘어서요. 150명 정도. 그럼 여기 또 제외될 수가 있구나.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 참 차이가 많이 나버리네요. 크게. 지금 당장 일단 보니까요. 참 이도동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도동은 들어본 바가 없는데. 1도. 1도 2동. 1도 2동. 1도 2동. 네. 거기도 지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혼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연한 주민들이 요구가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 자기 지역의 도의원들이 잘 하든가 못하든가 자신들의 지역구에 도의원이 있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빼앗기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전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이셨으니까. 지금의 현 위원들께서는 악마의 선택이라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만 선택을 하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내일 투표까지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반드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도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읍면 지역인 한림환경 통폐화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럼 또 나머지 계신 분들이 또 부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획정 기준을 사실은 작년도에 결정해버렸거든요. 2021년 12월 말이 아니라 2021년 6월인가 골해버리니 그 부분 먼저 해결이 돼야 의결을 해야만 기존 일을 바꿔야만 환경 한림 통폐화안이 사실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그렇죠. 내일 결정을 하게 된다는데 이미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까? 전화로 물어본 건 아니고 SNS로 물어보면 바로는 그 카톡을 물어보면 바로는 아직까지는 세 가지 안이 경합 중이라서 내일 아침 가봐야겠다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들고 일어났던 지역이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아니 왜 또 서귀포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서귀포의 10개 선거구는 꼭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들으셨죠? 네. 서귀포 주민들께서 뭐랄까요? 선거 관련해서 혹시 소외감이라든가 예전부터 약간 피해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게 아마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의회만 이제 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서귀포가 한번 양보를 했다. 그러한 정서가 꽤 강하게 남아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긴 한데 아까 참 부칙에 개리맨더링 일명 개리맨더링 허용이 가능해지는 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럼 만약에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서 약간 선거구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또 헌법소원에 들어갈 가능성들이 원래는 헌법소원 대상인데 이번 특별법 개정하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칙으로 예외적으로 제주도 선거구만큼은 개리맨더링을 허용한다. 요약하면 다른 음면동의 일부를 떼내서 다른 선거구에 소위 말하는 갖다 붙이는 방식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줬는데 우리나라 최상위 법률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이제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까? 법률가 아니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입법 과정에서 고려하고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입법 자체가 다 문제가 됐다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률용어는 아니고 미국에서 선거구 조정을 할 때 자기 당에 유리한 선거구로 획정한 것 그게 이제 개리맨더링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개리맨더링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조금 좀 과하게 한 번 상상을 좀 돌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또 센터장님께서 헌법소원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획작은 하셔야죠. 아마 이제 서귀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중앙하고 정방, 청지동이 8,963명으로 지금 선거구 중에서는 가장 적은 유권자 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성명서를 봤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칙조항에 의해서 주변의 동, 주변의 동을 좀 쪼개가지고라도 최소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선거구를 존치시켜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대른동, 성동, 대천동, 대른동 이렇게 합쳐있는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역을 좀 정리해 주거나 동웅동 일부를 타거나 또 그 옆에는 뭡니까? 송수돈 영천인가? 세 군데 정도를 놓고 대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성웅동과 대른동의 일부를 천지중앙정방에다가 포함시켜서 인구 편차를 좀 해소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주장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하한이 올라가면 상한이 그만큼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라동하고 에오르 분구와 관련된 부분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느냐 있지 않겠느냐 이거하고 또 연결될 수가 있죠. 설명 듣고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우리 선거구는 여기였었는데 갑자기 맞추느라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가정이긴 한 가정이 아니라 그런 논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유권자 수가 줄어드는 건 주민 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민 자치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논리적인 사고로는 논리적인 사고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강호진 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서 그것을 얼마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설득력 있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잘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건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게 설득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해당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예상 외로 두 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 바람에 출마자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반발은 안 합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시는데 그렇게 나서서 입장을 낸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뒤로 이렇게 막 흑정위들한테 전화하시는 건 봤는데 공교적인 입장을 낸 건 아주 뒤로 알겠습니다. 석유포는 당연히 일치단결해가지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일 결정을 하고 29일까지는 무조건 획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도의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건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일 결정 못하고 29일까지도 다 이게 결정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 선관위에서 획정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중앙선관위의 선거 규칙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인가 해가지고. 그걸 가는 건데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거고 그럴 거면 획정위가 그동안 썼던 여론조사 비용이랑 수당한 정보를 반납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칙 3조에 있어요. 3조에 조례를 2조는 아까 개리멘더링이라고 표현했던 동을 쪼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고 3조에 들어 보면은 언제까지 그게 공포일로부터 9일인가 그렇게 이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중앙선관이 규칙해서 정한다. 그게 이제 아까 29일 이렇게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획정위원인들이 잘 조정 조정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고 획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여러 번 여러 차례 지금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이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결정을 내서 나올지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